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영입니다. 지금 같이 공부할 내용은 절댓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형태의 내용이 진짜 중요하기는 해요. 진짜 중요한데 지금 할 거는 절댓값이 하나밖에 없을 거고요. 이 절댓값이 2개 막 3개 들어가 3개까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내실에서는. 근데 뭐 2개 정도까지는 좀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댓값의 기본. 앞으로 절댓값이 진짜 많이 등장할 거야. 절댓값이 진짜 많이 등장할 거고요. 우리 초등학교랜다. 중학교 1학년 때 절댓값을 배울 때는요. 진짜 쉬웠어요. 이게 절댓값이라는 건 결국은 뭐였냐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였어. 뭐라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절댓값이라는 건요. 그냥 이었어요. 원점에서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라는 것도요. 이었어요. 왜냐하면 기호는 2지만 원점으로부터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한마디로 양수라는 거죠.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절댓값의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0입니다. 0. 음수는 나올 수가 없어. 거리인데 어떻게 음수가 나와.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절댓값이라는 게 거리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양수, 음수.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오는 거였고. 음수일 때는 양수로 바뀌어서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했었어. 언제? 중학교 때. 그래서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절댓값이 나오면요. 난이도가 확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절댓값 나오면 선생님 저는 안 돼요. 라고 하고 넘어가. 아, 선생님 이거 할 줄 아는데. 그래. 할 줄 알지. 할 줄 알아. 알았어. 여기서뿐만 아니라 뒷부분. 함수에서 나올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댓값 나오면 많이들 좀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딱 한 가지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아. 절대값 안에가 양수면 그냥 쓰면 되는데요. 절대값 안에가 음수면 양수로 바뀌어서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숫자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 떼버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문자일 때 이제 여기에 x, a 문자가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2가 2가 된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 준 거야. 다시 뭐라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거라고. 그러니까 절댓값 a라는 녀석이 있었어. 얘를 풀어줄 때는 크게 유형이 두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a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a라는 녀석이 음수일 때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a가 0보다 클 때 얘 양수잖아. 양수는 그냥 나오면 되니까 a가 된다고. 그런데 a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얘가 음수야, 음수. 음수는 밖으로 나올 때 뭘 붙여서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 음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a로 등장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 음수 아니에요? 음수 아니야. 마이너스기가 있지만 a 자체가 음수라고. 응?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된다. 그런데 사실상 원래 한 가지 더 해야 되죠. 0일 때도 해야 돼. 항상 분류를 할 거면. 그럼 a가 0인은 그냥 0이죠. 그치? 그런데 나는 a를 살리고 싶은 거야. 그럼 잘 봐.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똑같이 얼마예요? 똑같이 0이죠. 그래서 이 0인 경우를 굳이 또 나누기는 좀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거야. 여기에 붙이든 여기에 붙이든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절대값에서 범위를 나눌 때는 야, 등호는 크다일 때 붙여주자. 아, 작다일 때도 붙여도 돼.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그냥 우리는 크다일 때 붙이기로 약속한 겁니다. 누구랑? 선생님이랑 여러분? No. 여러분과 문제집에 있는 모든 해설들, 모든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묶은 거지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강조를 하냐면 절대값일 때는 그냥 0일 때를 아무데나 붙이면 되거든. 그런데 절대값도 아니고 그냥 생판 새로운 문제인데 그냥 0을 등호를 크다일 때 붙이는 애들이 있어. 절대값에서만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야. 세 가지 분류 귀찮으니까 두 가지로 가자고. 절대값 아닐 때는 0을 아무 때나 붙이시면 안 됩니다. 따로 봐야 되는 거야. 정석적인 방법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쫙 크기가 나와 있죠. 방정식일 때, 부등식일 때 이런 풀이 과정이 있고요. 기본적인 절대값은요. 무조건 범위를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은 뭐라고요? 범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암기를 통해서 한번 빨리 가볼까요? 자, 첫 번째 방정식일 때입니다. 절대값 A가요. 2가 나와야 돼요. 암기하는 거야. 절대값 A가 2가 돼야 돼. A값 찾으려면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시면 돼요. 자, 언제만 사용 가능하냐면 여기 A 혼자 있죠. 밖에 A가 있으면 쓰시면 안 돼. 밖에 A가 없이. 그러니까 밖에는 문자가 없이 절대값 안에만 문자가 있을 때는 그냥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고 빼버리시면 된다고. 자, 이것도 상관없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절대값 풀어주시고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시면 된다고. 따라왔어요? 좋습니다. 자, 방정식 했죠? 부등식일 때도 한번 가볼게요. 자, 부등식의 기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위 나눠서 설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암기하는 것부터 먼저 해줄게. 지금은 암기하는 거. 이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크다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얘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게 2랑 마이너스 2죠. 그럼 작은 건 마이너스 2잖아. 작은 거보다 작고 또는 큰 거보다 크다라고 암기하는 거야. 나한테 이유 묻지 마. 암기하세요. 이거 범위 나눠서 풀면 이거 나와요. 그냥 빨리 푸는 걸 기억을 해주자고. 이따가 문제 풀 때는 선생님이 그냥 정석적으로 해줄 테니까. 절대값 x가 2보다 작아요. 그때는 마이너스 2랑 2죠. 모아지는 형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나와요. 모아진다고 표현을 할게요. 암기해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요. 절대값 안에 여기 똑같아. x-4, x-4도 똑같아. x-4, x-4, x-4 쓰시면 되는데 여기 밖에 x가 있을 때는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밖에 x가 없고 순수하게 x는 절대값 안에만 있을 때 그럴 때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당연히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많이 어려워요. 절대값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으면. 절대값이 만약에 복잡하게 들어갔는데 문제를 못 풀겠어.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무조건 범위를 나눠서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019년 6월 학편 6번 문제입니다. 얘는 너무 쉽게 나왔어요. 왜 쉽게 나왔게? 절대값 밖에 x가 없잖아. 그러니까 암기에서 풀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암기로 풀고 두 번째는 정석으로 풀어볼게요. 암기입니다. 밖에 x가 없어요. x-3이고요. 작다죠. 작다면 범위가 모아진다고. 마이너스 2, 2. 등호 있었으니까 등호까지 붙이는 거죠. 끝났어. x가 양쪽에 3을 더하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얘 몇 번째 풀이? 첫 번째 풀이. 암기에서 푼 거야. 두 번째입니다. 정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석. 정석. 정석은 뭐냐면요. 범위를 설정하는 거야. 그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절대값 x-3이잖아요. 절대값이 작용하는 건 양수, 음수를 기점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가 0이 될 때를 기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0되기 하는 값이 3이죠. x가 3보다 크다일 때. 근데 우리 약속 하나 있어. 크다일 때 등호를 붙이자고. 작다일 때 붙여도 되는데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그럼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때 얘를 풀 거거든. 절대값 x-3이 2보다 작거나 같다. x가 3보다 커. 그럼 아무거나 넣어봐. 100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양수가 나오겠죠, 이 범위에선. 그러니까 절대값이 작용을 안 하고 x-3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3 이항하니까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야 될 겁니다. 끝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부등식을 푼 거는 뭐냐면요.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하에 푼 거야. 그때 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네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나오는 해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경우. 3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x가 3보다 작다를 해야 될 거고 절대값 x-3이 2보다 작거나 같다 하죠. 3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넣어봐. –10 넣어봐. 음수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양수로 변하니까. –x-3. 2가 될 거고. –x 플러스 3. 2가 나오겠죠. 이거 빨리 풀어주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겁니다. 끝이야? 끝 아니에요. 이 전제하에 얘가 나온 거잖아요. 얘네 두 개의 공통 범위 잡아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해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나온다는 거죠. 잘 봐. 여기서 또 헷갈리는 애들이 있다. 자, 얘랑 얘가 나왔어. 그치? 그럼 얘의 공통 범위를 찾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 두 개의 공통 범위가 어떻게 생기냐. 생길 수가 없어. 왜? 애초에 분류 자체가 안 겹치게 했잖아요. 얘네 두 개의 범위에서 봤는데 어떻게 겹치겠니? 얘네 두 개가. 얘네 두 개는 다 되는 거고요. 얘네 두 개를 또는이라고 연결하시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부터 3까지 또는 3부터 5까지야. 1, 3, 3, 5 연결되죠. 여기서 3을 포함 안 하는데 여기서 3을 채워주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공식 쓴 거랑 안 쓴 거랑 정답 똑같이 나옵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당연히 얘가 편하겠지. 그런데 이 두 번째 정석으로 푼 부분이 있잖아요. 얘가 안 되면요. 뒷부분 못 풀어요. 그래서 얘 좋죠. 근데 이 두 번째 경우 못 하면요. 뒤에 문제 아예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들. 정석으로 하는 거 무조건 하셔야 돼. 얘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한 구조는 빨리 풀자는 거야. 얘가 간단한 구조가 아니라 밖에 X가 있다던가 절대값이 두 개, 세 개가 등장했을 때는 무조건 범위 나눠서 설정하셔야 돼요. 꼭 정석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부터 5까지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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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